세상에 살기 참 싫다! 2019년 9월 17일 시작! GO! 공포방송 No.1 지금은 또마시대 가자 신속히 이동하라 FOLLOW FOLLOW ME 어?! 원래 이게 있었나? 여러분들도 원래 이게 있었나? 시계가..? 어? 소리..? 어? 어디? 아.. 여러분들 무당집이랑 가요 무당집, 오즈폰.. 갈 때가 많습니다 흐르렀 웅자리에 마취baj 거짓말 게임도 저녁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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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줌 피한게 똥이네 오늘 똥들이면 오지게 나오네 오줌 피한게 똥나와 미쳐먹고 오줌 피한게 똥나와 똥나와서 살사나와서 오줌 피한게 똥나와서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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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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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문 생존 닫아져 있었는데 문이 또 열려있네 누가 왔다 갔어? 누가 왔다 갔어? 어디 가? 이게 이것도 올래? 자 자 자 자 자 자 야!! 여보세요!! 야!!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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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 세상 살기 참 싫다! 나는 세상 이제 안 살 거야 나는 세상 안 살 거야 이제 매번 이런 식입니까? 매번 이런 식이에요? 자 제가 부탁하겠습니다 제가 부탁할게요 제가 부탁하겠습니다 제발.. 부탁이니까 한번만 들어주시면 안되겠습니까? 얘기할 마음이 있으면은 뭔가 어떠한 모습을.. 어떠한 휴대폰을 다시 켜든 뭐든.. 아..좋습니다 예예.. 아이고.. 예예.. 아이고 좋습니다 담벼를 좀 피셨구만요 아직 피고 계시나요? 아직 피고 계세요? 그러면.. 말을 좀 해주세요 예..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소리..잠깐만.. 제리 가!! 제리 가!! 제리 가라니까! 제리 가라니까! 자, 무슨 얘기가 하고싶소? 하고싶은 말이 많지라 그러지라 그러지라 여러분들 잘 기억해놓으세요 이거 잘 기억해놓으십시오 혹시라도 나중에 어떻게 변했을지 몰라 나중에 지금 말을 안해주는데 이거 잘 기억해놓으십시오 배터리 개 바닥이었어 혹시라도 이거 다음에 왔을 때 개 만땅 되어있으면 개씨발 소름이다 만약에 이거 나중에 왔는데 개 만땅이 되어있으면 개 소름이다 진짜 구독! 좋아요! 알람이 됐죠? 부탁드려요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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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